대통령보다 민주당이 먼저 알았다. 이런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민주당의 의원이 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고요. 김병주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무인기가 대한민국 상공으로 심지어 서울 위에 우리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부르는 서울 위에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군에서도 대처가 좀 별로였죠. 그래서 이것이 뭐 새로 판단을 했다든지 아니면 은평, 강북, 저희 도봉구 옆에 있는 강북, 성북까지 왔다고 하는데 군원도 대체 이거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군에다 엄정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일 없게 하도록 대통령부터 경로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이 김병주 의원이 무인기가 P57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어떤 업무 활동 범위 내에 포함된 용산 일대를 무인기가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처음에 합참에서는 이쪽 P57로 오지 않았다. 거의 확신하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P57을 무인기가 지나갔느냐. 갑자기 놀랬던 거죠. 합참은 아니라고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어디서 이 정보를 알고 왔는지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정보 어디서 나왔어. 군에서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거 김병주 의원이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후에 또 공교롭게도 국정원에서는 아마 P57를 지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합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에 혼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군도 사과를 합니다. 어쨌든 군이 이번에 대응을 굉장히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남는 의무는 그렇다면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물론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나 봐요. 본인이 쭉 깔아놓고 사실은 무인기가 궤정을 쭉 따라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레이더로 탐지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뤘겠지만 3m 이하의 물체만 레이더가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m 정도밖에 안 되는 무인기를 사실은 우리 기술이 가진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이 가진 기술로는 탐지가 잘 안 되니까 대개는 육안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못 본 게 있었는데 그 육안으로 판단하면서 이 궤정을 그려가지고 판단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얼로 갔다 추론을 하게 되는 건데 김병주 의원은 그냥 궤적 따라서 봤더니 그냥 P57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적죠. 그것만으로도 과연 가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정보 받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김병주 의원한테 누군가가 군 정보를 유출한 거라고 하면 당신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냐라고 문제 지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설마 우리나라 4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북한한테 지령을 받아서 북한한테 정보를 받지는 않았겠죠.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나는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는데 적어도 저는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궤정만 가지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당연히 정부가 바뀌면 현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료화된 조직이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요 인사들이 싹 바뀌어 나가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친민주당 성향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왜 합참은 초반에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울프렘 하트님께서도 김씨 주특기가 포병이던데 궤적을 그렇게 잘한다고. 아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보면 그렇게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왜 이렇게 전문 장비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건지. 그렇게 정확도가 높으면 지금 왜 국회에 계시는지 모르겠어. 돗자리 깔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이 다 보고 계시면 되지. 맞아요. 어디로 갈지 한눈에 보이시면 30만원에 가겠는구나. 레이더 부대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죠. 보인다 보인다. 궤적 보인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어메 shortages.